눈썹 모양은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눈썹 메이크업의 트렌드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2022년 뷰티 트렌드는 눈썹 결을 살리는 메이크업이었죠? 오늘은 세미야층 눈썹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트렌드 그 자체.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님과 제니님의 눈썹을 분석해볼게요. 도대체 그 유명한 세미야층 눈썹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미야층 눈썹이 어울릴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신 블랙핑크 지수님과 제니님인데요. 두 분 다 세미야층 눈썹입니다. 세미야층 눈썹이란 일자형과 아치형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형태의 눈썹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수님은 일자형 세미야층 눈썹, 제니님은 아치형 세미야층 눈썹입니다. 로하우스에서는 이 세미야층 눈썹을 일자형과 아치형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지수님은 눈썹 앞머리와 눈썹 산의 높이가 차이가 거의 없는 일자형 세미야층 눈썹입니다. 먼저 앞머리 높이를 보실게요. 일자형 눈썹에 가까운 각도입니다. 그리고 눈썹 꼬리는 눈썹 앞머리보다 아래로 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각도를 살짝만 돌려볼까요? 평균적인 세미야층 눈썹이 되었죠? 여기서 한 번 더 각도를 올려볼게요. 그럼 제니님의 눈썹이 완성됩니다. 눈썹 앞머리와 눈썹 산의 높이의 차이가 있는 아치형 세미야층 눈썹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수님보다 각도가 훨씬 높은 게 보이죠? 아치형에 가까운 눈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썹은 상승형으로 무시적인 느낌을 줍니다. 눈썹은 아주 작은 차이로도 다른 이미지가 연출됩니다. 왼쪽은 기존 제니님의 눈썹인데요. 귀엽고 아담한 체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모델 특유의 도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오른쪽은 눈썹을 일자형 세미야층 디자인으로 변형한 이미지입니다. 한층 아련하고 부드러워 보이죠? 지수님의 일자형 세미야층 눈썹 제니님의 아치형 세미야층 눈썹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다음 영상은 단아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풍기는 지수님은 왜 일자형 세미야층 눈썹이 잘 어울리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단아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풍기는 지수님의 아치형 세미야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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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형